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미 국채 ETF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자꾸 밀리는데 이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채권 가격은 또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전하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에너지, 바이오, 전기차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계기로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롯데하이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가 줄면서 경쟁은 심화돼 실적이 크게 타격을 받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한 영향입니다. 설상가상 이커머스 업체 시장 공략이 극심해져 유통업체의 수익 회복 속도도 당초 예상보다 느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해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우려감을 좀 딛고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기간의 순매수세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는 3월 FMC도 예정되어 있고요.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의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를 통해서도 우리 국내 시장의 방향성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과 함께할 것 같아요.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중요한 한 주에 그 시작을 전문가님이랑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미증시가 FOMC 우려감으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상승을 보였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유혁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모멘텀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그 4가지 모멘텀 중에 2가지는 이미 증시에 소비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CPI, PPI,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물가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 3%대에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21, 그러니까 경기선까지 밀렸다 보시면 되고 이 4개 중에 2개는 소비됐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엔비디아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2024 하나 남았고요. 아까 아나운서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FOMC 일정 21일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선 GTC 2024부터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가 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 발표를 하니까 지금 네오쌤이라든지 엑시콘과 같은 CXL 관련주가 꿈틀거리고 있고요. AI 칩 관련한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칩냉각 관련주인 GST도 반도체 관련 대장주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GTC 2024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기조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어떤 테마가 강세 테마로 형성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는 21일인데 아마 동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끝나고 기자회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연내 세 차례 인하를 할 것이냐. 두 차례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지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비둘기적 기조에서 다시 매파적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센스를 취하는지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와 다르게 굉장히 좋은 이름을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겠거니와 생각을 하는데 코스피는 0.7%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1.59%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전 고점 라인이 890 돌파하고 894 최고치를 찍으면서 아주 훌륭한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요드시 코드라에서 7년 만에 개정을 하고 있고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이 밸류업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겠다. 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밸류업 품풍을 타고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증시 말고 단기 투자도 같이 할 수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양대시장 모두 상승부를 켜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여전히 좀 파랗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저희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한 강의는 21선 매매입니다. 사실 5일선, 11선 매매 강의를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굉장히 그거는 난이도가 높은 기법이고 손이 빨라야 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하시고 시청하신다면 21선 기법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늘의 이 강의가 손이 느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본업이 주식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특별한 강의를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과 나는 매일매일 이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강사님께서 올려드리는 이 시황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름 속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이 시황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분에게는 또 단타하며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이신데 관련한 자료집도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자료집까지도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작 흥행에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포어스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리튬포어스 상한가 마감 보였고 위메이드가 23%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7%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메이드부터 살펴볼 텐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하루였죠.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에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시 나흘 만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에서 동시 접속사 수가 1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이 같은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위메이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는데 전날이죠.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함께 전구체 배터리 분야에서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살펴볼 텐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로 미국과 거래했었던 중국 기업의 위탁 생산 물량이 국내로 넘어올 수 있겠다라는 수혜의 기대감을 받으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7%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값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볼리비아 정부와 국영 리튬 공사가 추진 중인 볼리비아 여모 개발 프로젝트의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상한값 마감을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산업용 로봇 매출이 올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물량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납품 성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죠. 13%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하스닥5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위메이드 먼저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요? 네, 드디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위메이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한 23%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오른 걸 차치하고요. 그러니까 어제랑 이틀 전에 3월 14일 목요일과 3월 15일 금요일 이때 악재 이슈가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두 개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때 위믹스가 한 40% 가까이 빠졌고요. 아마 이유는 수장 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장 교체에 따라서 어떤 실망 매물이 차트에 녹아져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 일봉 차트 보면 사실 그게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만 이때 아마 물량을 넘겨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모나 박스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연봉이 두 개 나오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23% 가까이 급등하면서 물론 게임주가 급등하는 데에는 당연히 게임 관련 이슈죠. 신작이 흥행하고 있고 동시 접속자 수가 수십만이 되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장대음봉 터졌을 때의 종가 라인 회복했고 시가 라인까지 윗골이 달리면서 갔잖아요. 시가 라인이라고 한다면 7만 1200원이고 오늘 장중에 7만 1700원까지 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전 고점 라인인 7만 7천 800원을 장중에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그러니까 내일 이 7만 7천 8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14일, 15일 때처럼 똑같이 은봉 나오면서 빠진다면 힘이 없는 차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오른 건 오른 거고 내일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만약에 추후에 내용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강사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황아리 춤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사실 기존의 대장주는 한농화성이라든지 CIS와 같은 종목이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추세 살림에서 잘 가다가 오늘 등락 기준으로 17% 가까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본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 건데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추세를 살림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 첫 번째입니다. 기술적으로 추세를 살림에서 가고 있다는 것은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선 라인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셨다면 우리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전고점을 돌파한 차트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의 지지 라인에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네모난 박스 올라가죠.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중장기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35만 원까지 주가가 눌릴 때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보통 테마 논리로 봤을 때 어떤 섹터가 형성되면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낮은 종목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가령 한농화성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한농화성이 기존의 대장이었죠. 장대양봉도 띄우고 거래대금도 5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개별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장의 지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한농화성이라든지 CIS, 필에너지와 같은 기업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차트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35만 원 지지 라인 잡으시고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만 원 지지 라인 잡고 좀 대응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보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고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바이넥스 살펴봐야겠죠. 네, 바이넥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금요일 방송에서는 미중 갈등이 조선업 번졌다 해서 제가 현대임스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바이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바이오 안보법을 손보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 바이오 기업과 손잡지 마, 하지 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골짜고 그렇게 된다면 CDMO 기업인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와 같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이 테마성과 실질 수혜성 이 두 가지 논리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 잡아드리자면 바이넥스는 장중에 18,480원 고가 라인 찍고 윗골이 달리면서 종가상으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차트가 너무 예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매물대가 많습니다. 2020년이네요. 주가가 4만 원까지는 아니고 3만 9,400원까지 찍고 바닥 구간을 약 2년 정도 다졌는데 이 주봉상의 박스권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지금 출현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만 7,750원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된다면 역시나 지금 너무 높은 자리입니다. 1만 7,750원은 박스권 고가 저항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차익 물량과 손절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굵은 선 11선입니다. 제가 저번에 11선 기법 강의해 드렸죠.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A급 이상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1만 7,750원 지금 들어가지 말고 11선 눌림 구간인 1만 4,2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1만 4,2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는 단타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섣부르게 쫓아가기보다는 14,200원까지 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관심을 갖고 전략을 세워보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이런 전략들 세우는 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리튬포어스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리튬포어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물려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모멘텀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리튬 관련해서 니켈이라든지 핵심 광물이죠. 이런 핵심 광물들의 가격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할 타이밍이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오늘 새로운 이슈입니다. 볼리비아 여모 개발 관련해서 리튬포어스를 필두로 한 국내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 하이드롤 리튬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리튬포어스, 하이드롤 리튬, 지오린 에너지, 미래 나노텍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데 우선 리튬포어스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모나 박스 보이시죠?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때 한번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가격이 2만 2,600원이죠. 2만 2,600원 눌림 부관이라 생각해서 샀는데 3만 5천 원 돌파한다는 방송 전문가의 말을 듣고 샀는데 주가가 1만 8천 원, 1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게 매물대예요. 물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단기 박스권의 고가 라인 구간이고 121선 저항 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앞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스윙 관점보다는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분봉 차트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상한가 마감했는데 이게 왜 안 좋은 분봉 차트입니까? 보통 우리가 상한가를 칠 때는 강하게 닫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상한가 친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강하게 닫아야 되는데 리튬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닫았다가 풀렸다가 닫았다가 풀렸다가 그러면 악성 매물대로 인해서 물량을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다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분봉 차트 보고 나서는 시간에 봐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시간에는 7,020원에 5만 4천 정도 누가 걸어놔서 풀리지 않고 잘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내일 갭이 뜰 건데 과연 이 분봉 차트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과연 얼마만큼의 갭이 뜨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갭이 만약에 5% 이하로 뜬다면 0%에서 5%로 뜬다면 시초가 매매 들어가시면 되고 5%에서 15% 사이는 시초가 매매 들어가지 마시고 장 중에 눌릴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 눌리는지 이게 되게 잡기가 힘들어요. 나는 눌렸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 저인데 여러분들 저를 좀 이용하셔가지고 리튬포스와 같은 리튬 섹터를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같이 매매하기 위해서 방법 하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열려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셔가지고 꼭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식하면서 타이밍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타이밍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 아진엑스텍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는 예전부터 정말 많이 올랐고 휴림 로봇, 뉴로메카, 대동기어, 레인보우 로봇틱스, 두산 로봇틱스 다양한 기업들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보다는 아진엑스텍이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망용 로봇을 납품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이제 납품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실적 이슈가 나오겠죠. 아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또 그런 이슈가 이제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아진엑스텍이 개별 이슈로서 대장의 지위를 잠시 물려받아 지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봉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9일에 경신했던 전 고점 라인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3,540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네모난 박스 좀 칠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네모난 박스, 그러니까 전 고점 라인들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좀 봐야 되는데 2.59%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내일 시가계가 한 시가가 하락해서 한 2%, 3% 하락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제 종가 매매한 사람들이라든지 오늘 장중 데이트레이딩 한 사람들은 실망 매물이 나올 시기인데 오히려 그때 우리가 역발상 매매를 해가지고 시가계업 하락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튬 섹터와 동일하게 눌림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돌파 매매에 비해서 눌림 매매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여기 눌렸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주가가 더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아진엑스텍과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포스와 같은 종목들은 혼자 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래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리튬 섹터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섹터의 대장주인 아진엑스텍 역시도 제가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정영석 이른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한데 들어오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또 이 단기 매매 장인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의 자료집도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자료집도 챙겨가 보시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장 이야기도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강사님께서 저처럼 손이 좀 느리고 본업이 주식이 아닌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21선 매매라는 강의입니다. 사실 21선 매매도 단타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5일선 기법, 11선 기법과는 다르게 조금 템포가 느린 기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단기 투자 올해는 꼭 정복하고 싶다. 단타 잘하고 싶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현대차를 1년 들고 있어서 10%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중소형주 단타를 쳐서 하루 만에 10%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 아닐까요? 그런데 단타가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도 실전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분석해서 이 물량이, 체결량이 세력들의 물량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인지 호가창을 통해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타 전문가인 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하스닥5 말씀드렸다시피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저와 같이 단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사실 저랑 함께 하시면 단타 올해 정복하시는 건 정말 쉬운 일일 겁니다. 오늘 강의는 21선 매매니까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1선 매매는 말 그대로 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한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매수는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매수 매도는 뭔지 알죠. MTS를 통해서 HTS를 통해서 다 매수 매도할 줄 아시고 그런데 21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21선을 지지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또 어떤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 2평선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5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종가 기준 5일 동안 평균 낸 가격입니다. 5일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급등주라 하죠. 그래서 5일선 기법을 적용한 매매를 우리가 급등주 매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1선은 2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는 주식시장 열지 않으니까 2주 동안 평균된 가격 종가 기준으로 10일 동안 평균된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 21선 드디어 오늘 배울 21선 앞에 5일선, 11선은 우리가 한번 다 다뤘던 내용이고 오늘 배워볼 21선은 말 그대로 한 달 주말 제외하고 휴일 제외하고 20일 동안의 평균된 가격 그런데 그걸 종가 기준으로 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21선이 그려지고 이 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해서 우리가 21선 돌파할 때 매도하자 그게 바로 21선 기법입니다. 다음 보자면 그러면 이 21선 기법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1선 기법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인 기법이 있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벌지 이게 그런 게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밑에 부분 잘 보시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이걸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못하십니다. 다만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짧게 하고 종목 선정 잘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이 기법을 실전에 적용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정영석 전문가 저의 초록 밴드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 자영업자 플러스 전업주부 그다음에 전업투자자 누구나 편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령 직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거 휴대폰을 볼 수 없어요. 회의 중인데 부장님 죄송한데 잠시 21선 기법 좀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영업하는데도 내가 일을 하는데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선과 1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됐다면 21선 기법을 적용한 종목들은 내가 미리 그냥 매수만 21선 부근에 걸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원칙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검색기 말씀하시고 기법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심리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는 우리가 매수는 기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매도가 왜 어렵죠?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면 더 수익을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요. 손실을 보고 있으면 손실을 보기 싫어서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서 버티게 되고 물려있고 싶은 게 그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세운 다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지켜야만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21선을 지지할 때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선 지지 21선 제가 나중에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드릴 건데 2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지 2선 무너져서 장대홍봉 띄우고 주가가 쭉쭉 빠지는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21선을 이탈한다면 매도한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되고 21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정영석 전문가의 방송을 듣고 이 기법을 이제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21선을 이탈했는데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 배우신 거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원칙 두 번째예요. 21선을 이탈하면 반드시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수익이 날 때 분할익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 전량익절하는 경우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이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량익절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분할익절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5일선, 11선 기법과 다르게 호흡이 좀 길고 안정적이고 조금 느릿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익절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보시면 아마 매수 타점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목 선정 기준인데 종목 선정을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평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 5일선과 11선 기법 말씀드릴 때는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1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호흡이 길죠. 그러면 호흡이 길기 때문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려면 5일선, 11선 기법과 다르게 정말 강한 종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HTS상으로 종목 볼 때 거래량으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설정하셔야 되고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자료짓도 드리고 거래대금 설정 방법도 제가 말씀드리니 꼭 지금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21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종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강하게 별표 3개 치겠습니다. 강하게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중간하게 걸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강하게라는 것은 결국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는 것이고 장대양봉이라든지 도직핸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매수세와 매도세의 줄다리기 구간에서 매수세의 우위에 있는 캔들이 나올 때 보통 우리는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장대양봉이라든지 도직캔들 양봉이면 좋습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팽이언캔들 이런 캔들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S급 재료 이상 연속성이 있어야죠. 단발성 재료는 안 됩니다. 시간에서 한가 친 다음에 다음 날 시각에 띄우고 빠지는 종목이 있죠. 단발성 재료입니다. 정말 강한 종목들은 AI, 로봇, 초전도체 아니 근데 전문가님 나는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어떤 재료가 강한지 가령 원전 이런 거는 강한 재료인가요?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 해서 AP위성과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올랐는데 우주항공은 강한 재료인가요? 조금 이게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드디어 매수 타점일 겁니다. 매수 타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대양봉 길게 나온 캔들 여기 빨간색이어야 되죠. 그럼 이게 시가고 이게 고가잖아요. 윗골이 없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시작을 여기서 해서 종가 고가 빠졌다는 거니까 누군가 계속 올렸다는 것이고 이 말인 즉슨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21선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망치형 캔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았는데 밑에서 누가 고리를 만들어놨어요.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아올렸다는 뜻은 결국 체력들이 말라올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21선에서 망치형 캔들 나온다면 바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팽이어 캔들 줄다리기 캔들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줄다리기 구간이 이어지다가 양봉으로 마감된 빨간색 팽이어 캔들이 나온다면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심리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찍히면 더 많이 이익을 보고 싶고 손실이 찍히면 손실을 확정짓기 싫어하는 심리 때문에 매도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칙 지켜야 합니다. 장대음봉 이 11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을 강하게 이탈하는 장대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매도하셔야죠. 당장 매도하셔야죠. 매도하셔야 되고 또 윗고리 캔들 이런 긴 캔들 있죠. 영망치형 캔들 아니 매도하셔야죠.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현 캔들 윗고리 길게 달린 장대음봉 누군가 위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시면 안 돼요. 21선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또 반증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드디어 실전 차트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분 동안 배웠던 기법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전에 접근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동제약 여기 나와 있죠. 일동제약이라는 차트인데 과거에 2022년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런 거 설정을 제가 직접 한 건데 이거 설정을 하셔야 단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QR코드하고 초록벤드 들어오셔야겠죠. 이거 설정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우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21선 말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재료 이때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하고 백신 맞아도 끝나지 않을 기미가 보인다. 안 끝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일동제약이 시오노기 제약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던 경구용 치료제가 실제 코로나 방면에 효과가 있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료 봤을 때 재료 S급이고 거래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부근에 이런 팽이형 캔털이 나오니 이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체크 표시한 부분 이때 들어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30% 수익 그냥 우리가 21선에 매수 걸어놓은 겁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뚫어져라 MTS 볼 필요 없고요. 뚫어져라 HDS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눈만 나빠지지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기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실전에 적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글로벌 한미 글로벌은 여러분들 어떤 차트일까요? 예전에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왔을 때 이거는 최근 차트가 아니고요. 2022년 차트입니다. 그때 이런 팽이영 캔들 21선 부근에서 팽이영 캔들이 나왔습니다. 재료적으로 봤을 때 S급 재료고요. 거래대금은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네모난 박스 구간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삼박자가 다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팽이영 캔들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 매수를 한다면 이론적으로 3만 350원 부근이니 3만 8,900원까지 20% 이상 수익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보시면 그동안 반도체 섹터 안에서 뭐 CXL도 있었고 온 디바이스 AI도 있었고 HBM도 있었고 너무 많은 섹터가 나왔습니다. 뭐 반도체 측도 있었고요. 근데 이 3S 같은 경우에는 침렛 관련된 이슈입니다. 침렛은 2파 A급 S급 정도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적으로는 우리가 A급, S급 정도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3천억 많이 들어왔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 부근에서 역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왔네요. 이런 캔들입니다. 역망치형 누군가 아래에서 내려가지 마 밑에서 살 거야 올리니까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캔들이 21선 굵은 선 21선인데 이 21선을 지지했을 때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HD 현대 일렉트릭 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변압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호황 때문인데 재료는 S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볼 게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지금 얼마인가요? 1200억 1000억 이상 터지면 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래대금 통과했고 재료 통과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 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느냐 여기 팽이형 캔들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땐 12만 원인데 들어가면 큰 수익 볼 수 있다 이거예요. 15% 2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를 하자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거래대금 내가 주관적인 것은 좀 피해라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1000억 이상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지지하는 장대양봉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이 나올 때 체크된 부분 팽이형 캔들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재료적으로는 봤을 때 S급 이상 되는 연속성 있는 종목을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나는 강의보다는 그냥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일주일에 1, 2회 정도 추천주 나가고 있으니까 그 종목을 좀 받아보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강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릴 테니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내용도 다시 한 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원칙만 잘 지킨다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설정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또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초록밴드 안에서만 공개되는 종목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분에게만 자료집 배포되니까요. 꼭 입장하시고 선착순으로 자료집까지도 꼭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일타 주식을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우리가 단타 매매하면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 정영석 전문가님 하면 단기 매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폴라리스 오피스로 57% 넘는 수익률을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밤시간대에 말씀해 주셨던 폴라리스 AI가 오늘 거래 시작하자마자 3%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또 시간 내에서 글쎄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했다라고 해요. 자, 이 종목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폴라리스 AI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5일 금요일 방송에 출연해서 일타 주식 그러니까 일타 공략주로 가져왔던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일거래일 그리고 내일 되면 이거래일인데 아마 수익이 좀 많이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에서 지금 3,105원이 시간의 상한가 가격인데 보시면 시간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아마 별다른 악재가 없는 한 내일 시초가 9%, 10% 이상 뜨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제 GTC 2024 관련 AI 이슈도 있고 11선 매매 기법을 적용해 봤을 때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강조해 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많은 수익을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 방송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2월에 론칭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만 송출되기 때문에 꼭 지금 들어오셔서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이 종목들을 같이 공약해 볼 수 있으니까요. 종목 공약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금향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기 매매를 원체 잘하셔서 이제 상승률이 곧 있으면 정말로 제 키까지 올 것 같거든요. 이 금향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네. 금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오른 종목은 아니고요. 3월 5일에 이슈가 하나 터지면서 오른 종목인데 4695 배터리를 최초 개발했다. 그래서 이게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인데 지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름이 46mm이고 높이가 95mm인 원통형 배터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배터리가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 결국 이 배터리는 밀도가 높아집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어떤 게 좋을까요?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저번에 그 금향 부회장이 실제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한 말인데 아마 600km 정도 갈 것이다. 20분 충전하면서 600km 정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 편인데 전 고점 라인은 2차전지 운풍이 불던 2023년 7월 26일에 형성했던 19만 4천 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 4천 원 전 고점 라인까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뚫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봤을 때 11선 매매 기법 제가 아까 폴라리스 AI 말씀드렸는데 금향 역시도 11선 기법 적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11선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아래 꼬리가 나왔고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시간에 보면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0.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 들어가셔도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지금 방송을 늦게 진행하니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 1차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박스권의 고가 라인 이렇게 보면 14만 원인데 14만 원의 비중을 조금 덜어내고 지금 샀다 가정했을 때 14만 원의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16만 원 부근 오면 그러니까 지금 13만 원인데 16만 원까지 주가가 한 번 올라올 때 조금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19만 4천 원 최종 목표까지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는 한 번에 하고 내일 시초가에 한 번에 하고 매도는 총 14만 원 박스권의 고가 라인 그다음에 16만 원 19만 4천 원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분할익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금양 관련해서 정보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진짜 지긋지긋한 단기 투자 한 번 정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통해서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 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1타 주식 나도 같이 공약해 보고 싶다.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틀의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1.5% 넘게 올라 9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강의는 21선 매매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1타 주식은 금양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틀의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